여러분, 오늘 신문을 다 도배한 사람들이 한명숙 전 총리,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다 그렇게 아주 익숙한 분들은 아닐 겁니다 한 번 정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와 관련된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분이 관련됐네요 밝혀지지 않았으면 정치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어야 되니까 신세를 진 사람이 아이들 문제나 친척 문제에 대해서 채용 청탁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정치인들이 다 처리하고 사는지 참 재주가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아름아름을 잘 아는 이상직 의원한테 부탁을 했겠죠 부탁을 했는데 그게 그냥 감추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관련된 자료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국힘당 윤창진, 창현 국회의원이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적에서 거의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양기대 의원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도 이제 1962년생입니다 경기 광명시월에 광명시장을 두 번 정도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다 국회의원이 한 번 돼보고 싶어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아마 특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양기대 의원은 선거를 어떻게 치렀나 한 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양기대 의원은 선거를 보니까 이것도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 광명을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정상투표라면 특정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은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보기에는 0에서 3%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광명시월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표가 이동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9%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에서 19% 정도가 동별로 이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당선이 된 더불음주당의 양기대 후보는 차이값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무소속의 김기훈 후보도 모든 데서 다 차이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하고 무소속의 김기훈 후보와의 1.0%가 더불음주당의 양기대 후보로 함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동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가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갖고 보면 전산 조작에 의한 표이동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특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경기 광명시열의 하건동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마이너스 18.7%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8.7%가 표가 빼앗겼다는 것이죠 더불음주당의 양기대 후보는 플러스 21%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건동의 동민들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후보 지지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일명 교차투표가 발생한 거죠 무소속의 김기훈 후보가 하건동에서 마이너스 1.7%의 표가 이동했습니다 마이너스 1.7%하고 이런 마이너스 10.7%를 여러분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4%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1.4%가 나오네요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표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표를 전산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표를 이동시켜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 보시면 광명시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48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고 동원 7개가 있습니다 광명시얼에서 양기대 더불음주당 후보는 48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합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양기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혹은 0.5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48개 곱한 수억분의 1 정도의 확률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인 양기대 후보가 경기 광명시얼 투표소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수가 48대 제로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은 투표소 레벨마다 모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48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동자료를 보시게 되지만 동미 때는 투표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얼의 투표소가 48개죠 48개가 다 전산적으로 뭡니까 동일 퍼센테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하고 무소속 후보표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후보한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확률 2분의 1의 48성이라는 그런 확률로 양기대 후보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전투표소를 석권하는 겁니다 단 한 군도 예외 없이 이 숫자가 서울에서는 1480대 제로가 나오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78.8이라는 노란색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양기대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78.8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78.8과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양기대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255.5표를 얻었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295.7%를 얻은 거죠 이 이야기는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서 경기 광명시일에 시민들이 완전히 다른 그런 투표 성향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수치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양기대 의원이 출마했던 경기 광명시 얼마의 일이 아니고 2017년 대한민국의 대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선거에 입어갔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이 깊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원욱 위원 보시기 바라며 3선 의원입니다 1963년생이 출시가 빨랐네 경기 화성시월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뭐 털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표가 이동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임명배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의 표가 더불어미당 이원욱 후보한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동된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미당 이원욱 후보는 차이값이 미래통합당 후보와 똑같게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1%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가장 4.15 총선이 남긴 강력한 선거부정 선거사기의 증거물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현장에서 범인을 우리가 포착할 수는 없었고 또 누가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그 최종 결과물인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했고 누군가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남아 있는가 하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여러분 바로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간단한 더하기 빼기를 해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 그냥 선거데이터만 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표를 이동시켜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투표자가 던진 표를 합산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만든 것이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시민분이 분석한 것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화성시 의뢰는 투표수가 모두 67개가 있습니다 67개는 포두에서 여러분 누가 승리를 하는가 하니까 단 한 것도 예외가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후보가 승리를 거둡니다 67대 제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여러분 이 같은 확률이 일어날 확률은 이 원우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2분의 1의 0.5입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의 67개를 곱한 2분의 1의 67성의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확률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일어난 것은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의뢰는 동이 7개가 있고 동 밑에 투표소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가 있는데 그 투표소가 모두 67개입니다 67개는 포두에서 뭡니까 바로 이 원우 후보가 압도적인 스코어로 사전투표에서 그냥 전성 미래통합당한 전표를 해버린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4.2%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가정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화성시 의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이 원우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164.2표를 얻은 겁니다 100을 받았을 것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가정했을 때 그런데 관외사전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이원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5.6표를 받고 그 다음 이런 관내 사전투표는 253.5표를 받은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뭘 표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화성시의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화성시의 시민들이 다 맛이 가버린 상태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선거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던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당일 투표 지도하고 사전투표 지도가 각거나 유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과학을 정면으로 띄엎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인사 청탁을 했다 이렇게 한 두 분 양기대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이 등장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양기대 의원은 어떤 식으로 선거가 당선됐을까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어떻게 48군데에서 다 이겼는지 67군데 다 어떻게 이기는지 이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거물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브 데이터의 입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훼손돼 가지고 인멸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정거물을 남겨놓은 거죠 그런 모든 행위에 그들이 행한 모든 활동의 최종 결과물 살인 현장으로 따지게 되면 피 묻은 칼을 남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이 선거 데이터는 불변의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고 더 이상 수정 보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자료는 남는 겁니다 이 자료가 역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과학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게 전혀 결별된 아주 쿨하고 냉정한 선거 데이터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간에 선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를 보고 전거물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식한 거죠 전거가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67대 절호가 나오냐 이게 이번욱 후보의 결과고 선거를 어떻게 했기에 48대 여러분들 민주당은 무슨 산삼을 먹었는지 무슨 특수한 약물을 먹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만 하면 이렇게 모든 투표소에 다 이기는지 이게 그 사람들도 다 공부했을 테니까 그러나 권력이 눈앞에 있고 하니까 욕심을 낸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오래간만에 이상직 후보가 평소에 제가 참 그냥 사업을 계속했으면 사업을 계속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냥 정치판에 그렇게 발을 들여가지고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